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라존스 CSO, 베리스모의 CSO죠. HLB의 뛰어난 인프라를 이용해서 고형암 차세대 치료제 개발에 가속이 붙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첫 카트치료제가 킴리아죠. 킴리아가 주산방에 5억짜리입니다. 킴리아를 개발한 연구팀이죠. 지금 HLB 그룹에 속한 베리스모, 이제 베리스모와 HLB 이노베이션이 한몸이 될 겁니다. 한몸이 될 텐데, 지금 여기에서 개발하고 있는 인적자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뛰어난 인재들이 적어도 카트 분야에서는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죠. HLB 그룹의 그냥 미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키르카 부분, HLB 이노베이션, 베리스모, 이쪽으로 보시겠죠. 로라존스, CSO, HLB 뛰어난 인프라로 차세대 고염치료제 개발, 가속이 붙을 거다.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첫 카트 치료제의 키리아, 세상이 처음 이름을 알린 게 키리아인데, 이게 효과가 어마어마하죠. 주사인데, 5억입니다. 개발 연구팀, 베리스모에서 재결합해서 차세대 기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 키리아를 개발했던 이런 경험치가 있는 전문가 중의 전문가라고 보셨죠. 전문가 중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재결합해서 지금 베리스모에서 차세대 기술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대가 전 세계에서 카트 관련 특허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베리스모 탄생도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출발했죠. 그래서 펜실베니아 대학도 베리스모 지분을 들고 있습니다. 키르카, 카트의 상위 버전이죠. 키르카 플랫폼, 고용암 확장에 도전을 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내부 T세포 활성화 신호와 카트 외부 종양 결합을 분리하는 기술로 고용암에 적용할 수 있는 차세대 카트 치료제를 개발한다. 그야말로 카트 치료제 중에서도 차세대이죠. 활성화 신호를 온오프를 할 수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T세포의 녹초가 되는 그런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효과가 카트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겠죠. 로라 존스 베리스모 테라피틱스 최고 과학 책임자 CS는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나서 차세대 카트 플랫폼 킬러세포 면역글로블린 유사중체 키르를 활용한 키르카 플랫폼의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그래서 베리스모는 꿈의 치료제로 불리죠. 지금 세계 최초 카트 치료제 킬리아 개발을 이끈 미국 펜실베니아 대 연구팀이 주축이 되어서 전립한 바이오 벤처입니다. 펜실베니아 대학의 마이클 밀론 박사는 공동 창업자 킬리아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칼준박사 킬리아의 원천 기술을 개발한 칼준박사가 생성형 AI 체치 bt에 물어와도 카트 치료제에 가장 권위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 칼준박사 이름은 무조건 나옵니다. 칼준박사는 기술자문으로 참여를 하고 있죠. 세계 최고 실력자들이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엄청난 겁니다. 베리스모 설립 당시 존슨 CSO는 GSK 수석이사로 빅파마에서 세포치료 연구를 이끌고 있었고 존슨 CSO를 바이오텍인 베리스모에 합류하게 만든 것은 키르카 혁신성이다. 키르카티 치료제가 전임상 모델에서 종양을 안전하게 표적하고 제거하는 결과를 보면서 혁신적인 치료법으로 잠재력을 확신했다. 그래서 온 김입니다. 존슨 CSO가 그래서 베리스모의 키르카 기술은 CAR이 종양을 인식하고 T세포를 활성화하는 기존에 카티 치료제 기존에 이중 신호 시스템을 적용해서 T세포 고갈 문제를 극복하듯 설계한 것이 특징이죠. 상당히 압성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키르 경로의 신호를 사용해서 카티의 키메라 단백질 시스템을 대체하고 T세포가 종양과 만나서 활성화와 회복을 반복해서 암과 계속 싸울 수 있게 만든 거죠. 계속해서 활성화만 계속되면 T세포가 힘이 빠지겠죠. 그런데 활성화 시켜서 싸우고 회복기를 주게 오프 기능까지 있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이죠. 이 같은 기술을 통해서 카티의 난관이었던 고형암 적응증에서 약점을 해결했다. 기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베리스몬은 혈액 악성 종양을 표적한 싱키아 310과 고형암 대상 싱키아 120 두 개의 임상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싱키아 110은 메소탈린에 과발연하는 중피종 담란과 난수암을 적응증으로 한 임상 일상을 지난 날부터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진행했죠. 환자 모집한다고 소식이 나왔습니다. 특히 희귀 질환인 종피종에 대해서는 FDA에서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받았습니다. 존슨 CSO는 2년 전 지분인수로 한 그룹이 된 HLB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HLB 그룹은 베리스몬 임상 개발에 재정지원뿐 아니고 HLB 셀, HBI 스탭 등 글로벌 빅파마 못지않은 대규모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고형암을 타깃한 두 개의 전임성 파이프라인을 포함해서 신약 개발을 가속할 수 있는 상업화 전략을 공유하고 그룹 사이 특정 기술에 콜라보 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해서 검토할 계기다. 추가적으로 계속 연구개발을 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정말로 강력한 기업이 베리스몬입니다. HLB 그룹에서는 차세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인재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겠죠. 이 차세대 기술이 미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화려하죠. 듀크 대 교수를 거쳐서 펜실베니아 대에서 킴리아 개발에 참여했고 펜실베니아 대에서 고형종양 면역치료 연구소를 설립하고 카티에 고형암 표적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면서 세계 특허를 획득했고 이 같은 성과로 전선 CSO는 NIH에서 뉴이노베이터 상도 수상했습니다. 화려합니다. 지금 실험실 연구는 NIH 노바티스 GSK에서 연구 지원을 받았다. 2017년 GSK 수석이사로 청학계, 산업학계에서 산업계로 이동했다. 지금 베리스모의 개발진이 상단 인재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공 확률이 글로벌 빅판들이 이렇게 카티치로 개발하고 있죠. 글로벌 빅판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베리스모가 개발을 하게 되면 기업의 가치는 그야말로 천정부지가 될 수 있겠죠. 그야말로 떡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 HLB의 미래 그 자체가 바로 HLB이노베이션으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베리스모하고 합병을 앞두고 있는데 또 합병을 하고 또 케르카 개발을 일상하고 또 이상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HLB의 미래가 아주 밝습니다. 아주 밝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또 베리스모 합병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조정을 정말 오래 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밀려내려서 오르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한 달 이상을 거의 뭐 주가가 올라간다 싶으면 찍어둘고 올라간다 싶으면 찍어둘고 계속 그런 식으로 에너지를 모았죠. 한 달 에너지 맞고 한 달 에너지 맞고 한 달 이상 맞죠. 그리고 이제 이런 호재가 또 나왔고 올라서려는 에너지가 발산을 하고 있는 발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HLB는 지금 둘러싼 환경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너무나도 모든 부분에서 강력한 호재 소식들이 많이도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기대가 아주 크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HLB 스텝도 강하게 떠올라 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좋습니다. 이제 3시 7분인데 전반적으로 HLB도 2%대 상승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셀틴도 지금 2%대죠. 지금 장막판으로 가면서 제압바이오 올랐던 부분이 조금 열기가 좀 식고 있는 그런 분위기지만 HLB는 단단하죠. 단단하게 잘 버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